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 강의를 하고 있는 법무사입니다. 현직으로 이제 법무사를 하고 있긴 한데 주로 이제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차, 2차가 있죠. 2차 가시게 되면 저희가 부동산 등기법이 부동산 등기 논술, 논술이라는 경우가 있고 흔히 말해서 민법으로 치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등기신청 작성이라고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저희가 30문제이고 2차 가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가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1차에서 40문제고 2차 가시게 되면 100점짜리죠. 그만큼 등기법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 할 때 지금 제가 삼순환을 시험을 지금 저 위에서 보고 있는데 1차 할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민법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1차 할 때 등기법도 정말 제발 좀 많이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2차 갔다가 다시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2차 가시게 되면 등기법을 꼼꼼히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법이 여러분들이 아는 1차 민법 수준이 아니고요. 민사소송법이 있죠. 형사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법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1차 할 때 꾸준히 많이 보시고 특히 조문을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민법도 조문을 많이 보시고 등기법도 조문을 많이 보시고 일단 1차에서는 민법, 상법, 민사집행, 부동산 등기법, 헌법 이런 것은 이 다섯 과목은 무조건 조문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거기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알아야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읽는 데 굉장히 편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점점 문제가 아주 흔히 말해서 예전에 나왔던 스타일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밑줄을 쳐놓고 나왔던 기출 지문들을 쳐놓고 기본적인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본을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희 부동산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는 법도 있고 규칙도 있지만 이 예규라는 것, 선례라는 게 사람을 잡아요. 예규하고 선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법과 규칙을 모르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민법 배우셨죠? 민법 판례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법 판례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민법 조문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 조문을 모르는데 판례만 공부를 한다? 이거 공부 이상하게 한거든요. 조문을 법을 알아야 판례를 알죠. 판례를 알고 법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등기법도 법과 규칙을 알아야 예규와 선례가 이해가 되고 흔히 말해서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신이 모르면 어려운 거고 자신이 알면 쉬운 거잖아요. 어렵긴 어려운데 부동산 등기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들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합격해서 나가시는 법무사님들이 가끔 전화가 오십니다. 선생님 부동산 등기법하고 규칙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지방세법이 어렵고요. 다른 그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법과 규칙은 어렵지 않은데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저희가 세금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지방세, 취득세라는 거. 우리 양도세 저희 거 아니죠. 양도세를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양도세하고 취득세를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님이 관련이 있는 거고 저희는 취득세예요. 취득세. 취득하는 사람 앞으로 내는 세금에서만 관심이 가지고 우리 상속세도 잘 몰라요. 상속세 함부로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시면 안 돼요. 이가 이만큼 내라고 했는데 더 많이 나왔더라 하면서 멱살 잡히기 딱 좋으니까 그거는 뭐든지 항상 말씀드리죠. 전문가에게 물어보라고. 그리고 경우의 소리와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관청에다가 물어보는 거지 법무사님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민법을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설명할게요. 부동산 등기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에는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정착물 중에서도 저희가 건물을 말하는 거고 이 건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민법에서는 단순하게 건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등기법에서는 정확하게 나눕니다. 건물 안에도 일반 건물이 있고요.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거요. 일반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있습니다. 토지도 또 나눕니다. 저희가 민법에서는 토지, 대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여기 토지 안에도 뭐가 있냐면 농지가 있죠.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토지 취득 허가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관련법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지 취득과 관련해서 농지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법이라는 게 있고 집합 건축물에 관해서 관련법이 있고 다 관련법이 있는데 여기가 믹스가 된 상태에서 등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하면 등기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이 등기 기록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주택법 공유수면 어쩌고 저쩌고 민간임대주택법 그다음에 민법적인 거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요. 그런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택법 이런 거를 꼼꼼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런 법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극구해서 우리가 등기가 되는 거구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어떤 분은 주택법을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공부를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명의신탁 공부 안 하셨죠? 부동산 실 권리자. 그거 조문 보셨나요? 많이 없잖아요. 안 보잖아요. 임대주택법, 임대차. 임대차도 잘 안 보시잖아요. 주인법 안 보시잖아요. 주인법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 우리 시험에 필요한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영농분리 뭐 있어요. 이런 거. 그런 거는 실무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 교재는 엄연하게 실무가 아니라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얇아요. 수험과 관련 없이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 실무제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등기소 가면 법원 내에 가면 이만큼 책 3권짜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용도하세요. 합격과는 거리가 멀 테니까. 제가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서 큰 물줄기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시험은 합격이 우선인 거지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합격에 맞춰서 제가 제 교재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등기법 책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집합건물이 제일 어려워요. 일반 건물보다는 일반 건물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대지권 등기라는 게 있는데 대지권 등기도 합격하신 분들도 잘 몰라요. 등기소에 계시는 등기소장님들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기를 뿌리 뽑겠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합격해서 등기기록으로 만나고 등기사건으로 만나시게 되면 그때 가서 하나씩 풀어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알면 충분하지. 이걸 갖고 뭐 갈아먹겠다. 어떻게 여기 가서 어디 학회가 있으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학회가 있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것만 좀 공부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제 교재를 가보시게 되면 제가 강의계에서 나눠드렸죠. 저희가 24회 강의여서 영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영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은 첫날에서 영강이 없고요. 내일부터 영강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난이도를 제가 별표를 해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별표를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전부 다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들이 숨어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시험은 민법은 열심히 매일매일 아침에 뭘 하시더라고요. 저도 해봤죠. 저도 공부할 때 맨날 해봤습니다. 아침마다 OX 프로 보고 다 했는데 내 자료만 올라가지 제 실력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는 것.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글을 여러분들 문제 풀 시간에 복습을 하는 복습을 교재로 전날 무엇을 배웠는지 뭐가 포인트인 건지 한 번 더 짚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저희가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뒤에 가서 또 한 번 총론이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등기 신청인 파트에서 끝나게 되면 한 번 신청인 전체를 한 번 본다거나 신청 정보라는 표현에 있는 부분을 다 보고 나면 또 신청 정보를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돌려본다거나 첨부 정보를 보게 되면 첨부 정보 파트를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돌려보는 식으로 해서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24회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관공소 촉탁이라는 등기 파트가 나올 거예요. 이 관공소 촉탁은 대부분 저희들이 어려워하는 민사집행법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을 하고 거기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고요. 또 저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민사집행을 조금 듣게 되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오히려 서로가 상호 보완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의권 파트를 보시게 되면 용의권은 저희가 물건 편에서 배우셨죠. 용의권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는 건 용익물건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물건과 채권 중에 물건에는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이 있고요. 채권 중에서도 용의권이 있죠. 사용 수익하는 권리. 임대차요. 임대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용의권입니다. 민법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용익물건에서 뭘 제일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까? 용익물건에서. 지상권.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어요? 지역권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죠. 그건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지역권은 이해하는데 어려운데 사실 시험으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걔가 그게 관건이에요. 걔가 참 특이해요. 이해하는데 죽을 맛인데 시험은 잘 안 나온다는 거. 그런데 시골이나 이런 데 서울 같은 데도 지역권 설정 등기 같은 거 있어요. 있습니다. 땅 덩어리 큰데. 도로 나가려고 했더니 우리 집이 앞집 앞집 해가지고 건너 건너해서 도로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이게 지역권을 설정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땅 가지신 분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왜냐하면 지료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 전세권을 많이 공부하셨죠. 전세권. 전세권은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전세권은요. 얘는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특이한 성질을. 얘는 용익물건이면서 담보적 권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세금을 받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권을 잘 생각해보면 얘가 물건적인 성격도 있지만 채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채권이지? 나는 물건 편에서 배웠는데. 왜냐하면 전세금 나중에. 전세권 소멸하면 전세금 돌려받잖아요. 금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저당하고 저당권, 민법에서는 저당권 등기를 저당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사실 실무는 저당권이 없습니다. 실무는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 등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자꾸 저당권, 저당권 하는 것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거의 흡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배우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저당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실무는 저당권은 없어요. 은행을 따라가시면 돼요. 은행에서 대출을 주는데 누가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합니까? 은행은 절대로 저당권 설정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근저당 설정을 하죠. 근저당권 설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대부분 근저당 설정 안 합니다. 차용증 받고 끝내잖아요. 그런데 은행은 죽어라고 근저당 설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갖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강제 집행은 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법원으로부터 금전 채권을 확정을 받고 경매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다가, 예금 채권이 있으면 예금 채권에다가. 아니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저기 청담동에 전세로 살고 있네? 청담동에 임차인이었네? 그 보증금에다가 저희가 덜커덕 덜커덕. 그렇죠? 강제 경매에 비슷하게 우리가 채권 압류 출심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압류 전부 명령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치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시게 되면 돈을 번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금인 걸 줄여주는 게 바로 근저당권 설정이거든요. 그런 거를 저하고 배우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경매 파트는 우리 민사집행법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민법에서 권리가 확정됐다고 해서 다 통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권리는 주장하면 끝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확정을 받는 순간이 뭐냐면 바로 소송이잖아요. 소송을 통해서 확정을 받았으면 액션을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부동산이면 등기사건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금전 채권자면 경매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는 민법에서 배운 건 나에게 권리가 있고 너에게는 의무가 있다. 이것 빼고는 배우신 게 없어요. 권리가 있으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권리를 행사를 하는 방법을 저하고 배우시는 거고. 그렇죠? 저하고 배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금전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송을 통해서 그건 민사소송법에서 배우시는 거고. 그 소송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경매를 치러 가는 것은 바로 민사집행법을 통해서 경매를 치러 가는 거예요. 등기법이라는 것은 뭔가 결과물이 등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확정은 민법에서 배우신 거고 권리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하고 민사집행법 선생님이.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말이 안 통하게 되면 주먹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송.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바로 등기법과 민사집행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는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1차생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요. 과목도 모르고 문항수도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사업을 해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수험생들은 들어올 때 도대체 몇 과목인지 몇 문제인지 이게 시험의 지금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나는 법무사의 뜻이 있습니다 하고 밀어들고 머리를 밀고 들어오시는데 정말 이상한 거죠. 정말 뜻이 있다면 시장 조사를 하셔야죠. 시장 조사를. 법무사 감옥은 어떻게 될까? 그럼 학원비는 얼마 정도 될까? 이거 대략적으로 학원 합격하는 데까지 어디까지? 흔히 말하는 구라청들이 너무 많아서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 잘 생각해 보세요. 단기에 합격한 사람들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영웅담 이리 가라 저리 가라요. 영웅담. 중간 노마라는 사람들도 괜찮은 말을 해요. 장수생은 입을 닫아요.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단기에. 짧은 기간에 합격했다. 짧은 기간에 합격한 거는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일 잘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합격하는 데 꽂히는데 우리가 노말한 연수가 있어요. 노말한 연수가. 평범한 연수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 봐서 내가 생각하는 연수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팩트예요. 그게. 노말한 연수가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금이 아니고 반짝반짝 아이시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평범한 머리인데 어느 순간 밖에서는 평범한 머리가 여기만 오면 영재로 둔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영재는 여기서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떠드는 야구. 다른 사람은 고수들하고 떠드는 야구. 정말 노말한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빨리 나가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세권이라든가 용의권을 공부를 할 거예요. 1차에서도 전세권이 제일 중요하고요. 2차에서도 전세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2차권에서는 민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2차에서 부동산 등기에 비해서 2차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담보물권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담보물권은 이제 저당권, 그다음에 근저당권. 저당권과 근저당권 편에 가보시면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던 유치권이라는 건 있죠. 유치권은 등기 안 합니다. 유치권 보셨잖아요. 길 가다가 보시면 빨간 글실로 아니면 플랜카드로 유치권 행사 중 해서 딱 써놨잖아요. 법무사 입장에서는 유치권도 등기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등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등기 좀. 그러면 정말 할 게 많잖아요. 왜 거기다 빨간 글실로 쓰고 그렇죠? 왜 플랜카드를 붙이냐고요. 등기를 하면 좋을 텐데 등기를 안 하잖아요. 질권 설정 등기 배우셨죠? 질권 배우셨죠? 질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산 질권이 있고 권리 질권이 있죠. 저희가 등기법에서 배우는 질권은 권리 질권을 말하고 제가 부동산 등기법인데 혹시 정말 동산 질권을 할까요? 동산 질권은 동산이라고 콱 찍어놨잖아요. 그럼 등기법 사항이 아니죠. 동산 질권이면. 여러분 동산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물건만 생각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물건만 동산이 아니고요. 채권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동산으로. 유채동산 뭐 이런 거. 유채동산 대부분 이게 착사학이라든가 식당 가면 이제 나중에 민사집행법을 배우시잖아요. 식당을 가시더라도 그냥 보지 마시라고요. 이 식당의 사장이 만일에 누군가에게 빚을 내렸다. 아 이거 경매치고 들어오면 저 냉장고 나가겠는데? 저 물건 잡히겠는데? 매각 물건 되겠는데? 야 이거 식당 이거 돈 좀 되겠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가서 맛있게 먹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민법을 배우시면 원상 회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환풍기 달죠. 간판 달죠. 여러 개 달잖아요. 눈으로만 보고 오지 마시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유익비 상환되나? 필요비 이거 어떻게 되나? 원상 복구해야 될 텐데 이게 만일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걸 보시라고요. 이거를.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네? 월세가 밀렸겠네? 그러면 건물주가 이 사람한테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죠? 그렇죠? 문 잠가나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수익을 하느냐. 원래 임대차 관계에서 목적한 바대로 이용을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토지 임대차하고 건물 임대차가 차이가 있잖아요. 토지 임대차는 건물 존재 자체만으로도 월세를 내고 너와 돈 내놔라 할 수 있지만 건물 임대는요. 얘가 사용 수익 못하면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물주는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그건 네 사정이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법무사님이 되시고 하시면 등기법을 배우시면 저희 학원 건물을 보시면 이게 일반 건물이구나. 일반 건물 밑에 토지가 있구나. 그러면 1층에 있는 편의점은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을까? 임차권을 설정했을까? 뭘 설정했을까? 이 건물의 주가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 말은 뭐예요? 근제당 설정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학원은 이 건물의 2층, 3층, 4층을 쓰는데 여기다가 뭘 해놨을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라고요. 가까운 데서 멀리 남의 법의 관계를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관계부터 신경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법무사를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효과를 보게 되실 거예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차피 법무사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말을 할 때 용어 자체부터가 달라야 돼요. 물론 일반인한테 저희가 설명할 때는 용어를 쉽게 쉽게 설명을 해서 그들에게 저희가 쏙 마음에 들게끔, 그렇죠? 나한테 사건을 수임하게끔 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여기 오시게 되면 용어를 조심하시고 용어를 잘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의 합격을 빨리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4회에 걸쳐서 강의를 할 것이고 부동산 등기법을 24회로 잡은 데는 지금 대개 말씀드린 용의권이라든가 담보물권, 관공서 촉탁이 굉장히 어렵고 밑에 보시면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 날 하는 거 보시면 도산 절차, 환지법은 그 다음 부실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저기도 항상 나오는 데만 나오기 때문에 왜 뒷부분이냐? 저기는 뒷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맨 뒤로 뺐지만 실제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소유권을 제일 많이 배우셨죠? 그렇죠? 소유권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예요? 나는 소유권을 배운 게 아니라 취득시효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민법에서 소유권 파트는. 그렇죠? 민법에서 우리가 민법에서 친상편을 배우면 상속을 배우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저보고 잠깐 생각해 봐라. 그러면 소유권을 배운 게 아니라 점유권 파트에서 물려가지고 점유취득시효에서 물려가지고 아, 이게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구나. 거기에 물려서 넘어갔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점유권에서 그냥 다 시달려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권이. 여러분들이 민법 187조하고 186조를 배우셨죠? 민법 186조하고 187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186조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변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민법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이라는 표현을 써요. 법률 행위가 나왔다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매매계약, 증여계약,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 우리 채권은 언제 변동에 효력이 생겨요? 채권은. 채권 양도 같은 거 보면 양도 계약하면 바로 넘어가잖아요. 채무자의 승낙 통지는 뭐예요? 대항요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법률 규정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속이요. 상속은 언제 물건이 넘어가는 거죠? 돌아가시는 순간 그 순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여기서부터 등기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하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등기가 넘어가야 소유자가 되는 거구나. 상속인 대 피상속인이, 공부 배우신 분들은 사망자, 망자라는 표현보다 뭐예요? 피상속인, 상속인이라는 단어로 나눠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2차생들 답안지가 제가 채점을 해보면 등장인물을 희한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등장인물을.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소유자와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임대인은 꼭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죠. 어떻게 되지? 뭘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요? 남의 땅에 남의 부동산 사가지고 자기 임대 받고 또 임대를 놓을 수 있잖아요. 돈 먹고 돈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민법이라든가 민사집행이라든가 등기법을 잘 해놓잖아요. 여기에 돈 바치예요. 딱 깨놓고 해서. 요즘에 재테크한다 어쩌고 비트코인을 사니 주식을 사니 이런 것도 좋은데 젊으신 분들은 민법 공부랑 민사집행 공부를 잘 해두세요. 밑천이 없어서 그렇지. 흔히 말해서 시드머니가 없어서 저희가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지. 알아도 못 써먹는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알아서 써먹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 돈이 벌리겠냐고요. 제가. 전부 다 민법하고 강제집행, 민사집행은 전부 다 돈이니까 눈에 정말 나이 있으신 분들은요. 돈 좀 있으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합격해서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시험은요. 돈이 있는 곳에 시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돈이 있는 곳에. 눈에 안 보이죠? 돈이라고 써야 돈으로 보이죠. 여러분들은. 채권 양도도 돈이에요. 채권 양도도. 은행에서 누군가에게 대출해 주는데 이 사람이 안 갚아요. 은행에서 이 사람 쫓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힘드니까 뭐예요? 다른 추심업체에다가 채권 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채권 양도잖아요. 채권 양도. 그럼 추심업체에서는 제가 저 사람한테 1억을 줬어요. 안 갚습니다. 1억에서 팔지 않아요. 1억에다가. 7천에 팔아요. 그러면 이 7천 파는 사람은요. 또 쫓아다는데 안 되면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가서 이 사람은 돈 받았을 때는요. 1억짜리를 5천원만 받아도 남는 장사를 하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채권 양도라고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전부 다 돈이에요. 돈 돈 돈 돈 돈. 합격생의 대부분은요. 나이 많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스킬이 좋고 문장으로 작사를 내지만 나이 드신 분이요. 이게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른데 강사님도 돈이라고 안 얘기죠. 법 공부하면 돈이라고 하면 되게 저급하게 보시는데 저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건 돈 많이 벌려고 온 거지 남 재능 기부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와 관련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등기법과 부동산 등기 규칙을 통해서 등기를 어떻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처분 행위를 하려면 소유권을 그렇죠. 이전 등기 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등기를 맞추면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은요. 양은 굉장히 많으나 수험 쪽으로는 양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올해 지금 실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무사업계라든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면서 나홀로 등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홀로 등기. 나홀로 등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은 취득세라든가 세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사건을 맡기지 않겠다. 그런 얘기에서 구청이다든가 등기소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안내책자도 만들고 안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러면 등기법을 왜 배우냐고 말씀하신데 등기법이 등기 치려고 등기 신청하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등기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민법이든 민사소송이든 경매든요. 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권리 분석. 등기 신청하는 것을 가지고 등기가 되게 되면 권리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등기법을 배우고 어디 매매 계약만 있냐고요. 저희가 등기가. 상속도 있죠. 수용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제외국민은 일반인은 건들지 못하거든요. 그런 특수 등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법을 배우고 법무사 하면 딱 니꼬로 등기하시면 여러분들은 법무사 자격증이 잘못 따시는 거예요. 법무사 니꼬로 등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등기 기록을 잘 보는 사람이 법무사인 거지. 등기를 하려고 법무사로 되시는 게 아니라고요. 등기를 많이 하시게 된다면 나머지 민사집행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나중에 배우는 여러 가지 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상업 등기하고 부동산 등기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저희가 나중에 1차 강호목의 상업 등기라는 걸 배웁니다. 부동산 등기는요. 일단 전제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민법을 배우고 부동산 등기, 주인법을 배우고 관련법에 계해서 부동산 등기, 기타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다고 했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상업 등기는 뭐냐? 상업 등기는요. 상법. 그다음에 민법 편에 보시면 법인 파트 있죠? 민법에 나오는 법인이요. 민법에 나오는 법인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잖아요.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상업 등기 때문에. 상업 등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종 특수법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과 관련, 금융기관과 관련된 것들. 각종 조합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전부 다 이걸로 상업 등기를 배우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하고 상업 등기가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구분을 못했어요. 부동산 등기가 뭔지 상업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구분해서 그게 제 1년차 공부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등기법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왜 또 등기를 가르치는 거지? 그걸 모르고 1년을 지냈다니까요. 나이 먹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딘가에 물어보는 게 흔히 말해서 참 저급한 표현에서 팩트로 날리면 쪽팔려요. 쪽팔려요. 물어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를 저딴 수로 먹고 저것도 이해를 못하나. 괜찮아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나이로 먹는 게 아니라 일단 이쪽 바닥에 오면 그냥 애기예요. 애기. 아무도 그 나이에 그거라는 거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매너를 안 지킬 때 그 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지 지식에서는 밑에서부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부동산 등기는요. 우리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권리를 보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를 보는 거고요. 상업 등기는 뭐냐면요. 사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상업 등기를 배우는 겁니다. 상업 등기는 우리가 상법을 배우게 되면 일단 주식회사 나중에 합자 한 명 유한회사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럼 대표자가 누군지. 대표자라고 했어요 제가. 대표자. 대표이사란 말 안 했어요. 대표이사하고 사내이사, 사회이사 이런 사람 임원들을 막 배울 거예요. 그것만 잊지 않습니다. 특수법인 같은 데 가보면 조합장이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도 전부 다 대표자예요. 일명 사장이 대표이사는 아니죠. 사장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삼성 얘기하잖아요. 삼성 등기이사.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의 오너가 있는데 등기이사라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등기이사가 지는 거지. 실질적인 오너가 하는 오너는 도의적인 책임만 맨날 지잖아요. 사제 출연 이런 식으로. 그게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하고 상업 등기가 다른데 우리는 부동산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 저런 저런 법들에 통해서 등기가 되는 걸 배우고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 중에서도 이 건물 중에 집합 건물이 제일 어렵긴 한데 딱 시험 볼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첫날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똑같이 그 말했고 옛날에도 그 말했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올해가 저희가 지금 딱 7월 달이잖아요. 아니 8월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시험에 가기 전에는 법무사 기출은 문제는 확실하게 잡고 계셔야 돼요. 법무사 기출은 확실하게. 그다음에 내년에 원래 구급을 저희가 등기 서기보 쪽 그쪽에 구급이 2월 말쯤에 시험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7월이에요. 저희보다 시험이 뒤로 봐요. 사무관 승진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법원 사무관님들이 되는 승진 내부 승진 시험인데 그 시험진 시험은 꼭 지문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볼 수 있겠지만 아마 구급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시험 보기 전에 내년 사무관 사무관 승진 시험 내년이요. 2022년 사무관 시험은 꼭 이거 문제 해설까지 꼭 볼 거 시험도 보는데 시험만 보지 말고 내용만 보지 말고 해설을 꼭 보셔서 10문제밖에 안 되지만 이건 등기법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법 여기 또 뭐 있어요. 민사집행 공탁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해설까지 다 보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시험 보실 때는요. 2021년 서기보 지문 사무관 승진 지문 이렇게 꼭 보셔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딱 얘기했는데 올해 그 문제가 여러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맨날 얘기를 해도 언제요 이러면 진짜 안 돼요. 저는 매 시간마다 얘기를 했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꼭 꼭 보셔야 돼요. 법행 풀면 되는 거 법행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저요 이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법행하고요. 법무사도 있고요. 사무관도 있고요. 주사부도 있고 능력 검증도 있는데 어떻게 공부할까요? 뭐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기출을 잡아야 돼요? 법무사 기출부터 잡으셔야죠. 누가 법행부터 잡으래요. 법행 잡으면 머리 터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 지문부터 먼저 잡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위로 법행으로 가시고 내가 법무사 기출 지문을 잡았는데 법무사 기출 지문을 읽는 게 너무 곤욕스럽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밑으로 단계로 내려가셔야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으면 내 위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시험이 3단계다 그러면 3단계 먼저 해보고 3단계가 문제없다 그러면 4단계 위로 그렇지 조금 더 올라가서 위로 가서 풀고 3단계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2단계 밑으로 내려갔다가 2단계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1단계로 내려가셔서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왜 법무사 딱 하는데 법행부터 해가지고 머리 쥐어뜨리고 계시고 포기하시냐고요 그건 방법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객관식 문제집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법무사 기출부터 확실하게 잡고 범위를 넓혀넓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 시험은 항상 겸손하게 옆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성인이에요 다 성인이고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면 다 동기 후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는 후배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는 사무원으로 법원 공부 안 하다가 안 하시면 또 그 사무원으로 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예 그냥 딴 데로 가세요 저랑 나랑 거치공부했는데 쟤는 법무사 뺏지밭 달고 쟤는 저러고 다니는데 나는 사무원으로 간다 사람이 자존심인 상황이니까 아예 딴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하지를 마시라고요 이왕 들어오신 거니까 따고 나가시고요 인생에서 저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반 백년 돼가고 있거든요 인생에서 자신의 위치를 뒤집을 수 있는 순간은 많지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돈으로 뒤집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그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 그때 그때 그걸 샀었어요 이미 지나간 거는 얘기를 꺼내지 말자고요 우리 저희 아버지도 맨날 그 압구정을 샀었어요 이미 지나간 지가 언젠데 그쵸? 그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인생의 여러분의 이 순간을 바꿀 수 있는 게 이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거고 여러분이 스스로 왔어요 그럼 뿌리를 뻗고 가야지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면 사실 돈 많은 분들은 걱정도 안 돼요 돈 갖고 하시면 되니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배민? 요기요? 부르릉? 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다시 오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저의 위치를 바꿔서 제가 나이 내려가고 여러분들은 제 위로 올라오시면 제가 바꿀 의향이 있어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들의 나이대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는 왔을 때 잘 잡고 멘토 잘 잡아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가 나이가 어떻고 저쪽고 다 필요 없어요 모르면 무릎 닦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쪽팔려서 여러 명이 행복하자고요 질문은 하찮은 것도 괜찮고 돌아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제가 제대로 위치 원위치 시켜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